8월부터 광주 상생카드를 이용할 때 10% 할인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충전해야 합니다. 기존 상생카드는 별도의 충전이 없어도 최대 50만원에서 10%를 환급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용자가 카드를 충전해야 할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아울러 이전까지 쓰던 가상계좌에 남은 충전금은 본 계좌로 모두 환불되고 국세와 지방세, 대학 등록금, 4대 보험료에 대한 결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중단됩니다.